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의 현황과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과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구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0.52%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08% 정도 하락을 해줬구요 양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외국인 2,100억 매수 코스닥은 2,500억 개인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 선물 시장은 좋았고 달러 선물 시장은 살짝쿵 아쉬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금일 마이너스 1.74% 정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구요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들어와주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말도 기관들은 여전히 관망을 해주는 포지션이 나와줬다 정도가 오늘의 좀 핵심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에코프로 머티는 여전히 오일선 위구간에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온몸으로 밀려주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흘러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게 거래량을 죽여주고 있으나 이것도 핵심 중 하나에요 거래량을 이렇게 죽여주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래량을 죽여주는 게 제가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을 줄여줬지만 고점도 높여줘야 되고 조금 더 고점 트라이가 나와줘야 된다 라는 거에요 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표현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고 그 액션을 위로 막 찔러줘야 되는 거에요 위로 막 찔러주고 거래도 더 붙여주고 분봉해서 움직임도 좀 나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서의 에코프로 머티를 봤을 때 그런 일련의 액션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와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딱 그러다 보니 여전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 구간에서는 14만 원 원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저점 구간이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주가라는 건 올라가기 위해서 반등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등을 안 보여주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반등을 다 보여주지 문제는 이 14만 원 언저리에서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계단식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조차 주지 않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추세를 돌려줄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꼭점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머티라는 기업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호직거리가 있고 실제로 많은 주주분들이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올라가기 전에 전부 다 브리핑을 해드렸고 실제로 다 맞췄죠? 어느 정도 다 맞췄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신고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신고가에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박스 구간을 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박스 구간을 깨는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제일 빠를 수 있다는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때로는 내 분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어떤 분석이든 그 결과값이 나와줬을 때 그거를 시행할 수 있어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오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코프로머티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수백퍼센트 수익구간에 있으신 부분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고점에서 최근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아직까지 에코프로머티의 비중이 엄청 커요 근데 대응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좀 줄어보시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구간이 맞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안 보여주고 내려올 경우에는 하단을 깨고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하단을 깨고 내려와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줘 버리게 되냐면 단순하게 깨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꺾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 구간이 더 세게 나와줍니다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에코프로머티의 주가 흐름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에코프로머티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다 받아준 거예요 프리미엄을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의 프리미엄을 받아주지도 않고 지금의 밸류 구간에서 움직여줄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녀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분제 TV 무료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현재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무료체험도 100기까지 이상 했고요 좋은 결과물도 보여드렸고 일주일 목표수익 25% 잡고 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달성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에코프로봇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